자 2차 모금은 탄약통입니다 아 ㅅㅂ 이거 ㅅㅂ 없네 구경 씨 구경 씨 여기서 또 역전된 거잖아요 대체 말하면 욕 나오죠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바로 달렸죠 황초원이 제일 먼저 출발 자 이진봉 따라갑니다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약간 또 역전됐어요 여기서 역전에 역전을 했어요 지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격차가 벌어져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출발! 정성훈이 제일 뒤쳐져 있죠 자 4명 모두 도착해야 임무 완료입니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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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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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앞서가죠? 맞아 이게 끝이야 정성훈이 앞서갑니다 정성훈이 앞서갑니다 정성훈 우와 정성훈 우와 정성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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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성훈 팀 내 팀 내 다 왔어 10 아 영승처린 힘든가 봐요 승실아 안 끄다, 빨리 와! 승실아 안 끄다, 빨리 와! 승실아 안 끄다, 빨리 와! 김필성이 가네요.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. 와, 김필성 장난 아니다. 아, 남자! 끝났네요, 끝났네요. 끝났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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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babil 먹희 Notporn